안녕하세요 나무중계사입니다. 오늘은 내일 용인으로 납품할 반숙나무 현재 작업 준비 중입니다. 오늘 상차에서 내일 식재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반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해서 상차하고 내일 아침 용인으로 가는 반송인데요. 다관송이고 피가 색깔이 좋고 나이는 대략 한 50년 정도 됐는데 밑둥 두께는 40cm 그리고 높이는 한 2m 50 가까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수로 나가는데 이런 나무들이 대체로 관공소나 또는 아파트 공사 이런 데 기념식수용 공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저가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면 한 500만원 받을 수 있는 나무인데 요즘이 우기이고 매매가 뜸한 시절이라서 저희가 싸게 아주 싸게 내보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가격에 비해서 아주 가성비가 높은 나무죠. 그리고 이제 다관송이면서 속에 짜잘하게 갈라진 잔가지들이 아주 볼품이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질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송 소나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상차 준비할게요. 이곳은 어디 갔다? 안녕하세요. 나무중회사입니다. 오늘 지금 6시거든요. 이제 옥천에서 이온으로 출발해서 나무식제하러 출발합니다. 같이 식제하는 것으로 출발! 편집사에 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옥천에서 용인까지 와서 반성나무 기념일수나무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기념일수나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좋은 나무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